하와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채널에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임포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 봅시다 빠빠 저 멀리 우주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집니다 바로 어몽어스 우주선 스캘드호의 말이죠 짜짜짜짜자 오늘도 열심히 미션을 하고 있는 연두 어? 어... 우주선을 정비하고 있는 와중에 은?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우주선 안으로 어? 이게 뭐야? 어... 나키요티... 어? 갈라졌다... 어? 그곳에서 등장한 아주 쬐끔한 벌레 하나... 상당히 수상합니다. 어? 바퀴벌레인가? 처음 보는 생물인데? 바퀴벌레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벌레 정신은 바로 우주 괴수! 어 약간 에일리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으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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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거의 뭐 연두 한방에 딱 해버렸어요. 이 괴물의 전쟁 과연 뭡니까? 하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포스터가 탄생한 거였군요. 연두를 죽이고 나니 후에 본인이 직접 연두인 척 연기를 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리 치우고 흠 자 여기 있는 놈들 전부 다 한번 싹쓸이 해볼까 자 다음 목표는 노랑이? 응? 기분 드실까 어어? 저 하소구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아니 뭐가 있는거야? 아내 하하하하하하 봤구나 멍청이네 오와아아아악 노랑이도 한방에 킬 첫번째 임포스터지만 지능이 상당히 높은거 같아요 벤트도 활용할 줄 알고 어어? 보라가 쫓긴다 아아아아악 어鐐이押 내려찍고 이야 freuen 아 nour 와아 Pollity 노랑 와이프와 더불어 핑크 베이비까지 있는 보라인데요 어어 으아 처참합니다 억 아 vie 이리이아 안 돼 وم 자, 다음 오프는 검정인가요? 순조로워 뒤를 조심하라고 평소에 열심히 운동을 한 검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반사신경과 무빙속도입니다 뭐야 이 대신 이거 펑 오, 피해주고 총도 총이 없다면은 뭐냐 주먹이 받아라, 플렉 펀티 와, 다 피해 와가 오, 검정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연두 임포스터와 싸웁니다 나도 한 번 써봐야겠어 야, 이거 임포스터 개사기 아니냐 능력도 개사기인데 총까지 쓰면은 무기까지 쓰는 거는 밸런스 붕괴잖아요 그 와중에 평화롭게 우주선에서 항해로를 체크하고 있는 빨강입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크로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는 연두 임포스터 괴물 그 자체입니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우주선 고장 나겠는데 이러면? 흠 오, 아아 난리 났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어몽어스 우주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띡띡띡띡띡 어깨에 죽어버려 어차께 난 죽은 목숨이라고 헤헤 어디서 총을 쓴거죠? 설마 검정이가 살아있나? 어떤 놈이야 죽은 줄만 알았던 검정이가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데 지금 괴문놈한테 죽을 수는 없지 최후의 엠마 대결 엠포스터 vs 크루원 이제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엠포스터여 정신을 못차리겄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야 으아, 안 돼 내가 먼저 친다 야 요정도면 죽겄는디? 내가 어떻게 안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우리한테 아무도 있어? 마무리는 빨강 어 백 인마 이건 죽었겠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괴물 임포스터 때문에 우주선은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도 남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우주선을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어느정도 보수는 끝난거 같고 다행히 완전히 고장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선 잘 작동합니다 어몽어스 우주선의 출발지이자 사령부인 미라 HQ 미라 사령부에 도착을 합니다 미라 사령부에 도착을 합니다 짜자자자 조심조심 이쪽으로 오세요 짜자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미라 사령부에 도착했어요 어? 보라 여보는 어딨어요? 재수씨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소식간에 당해버렸어요 짜증나 도착을 입은 검정인 어디로 가는거죠? 도착을 입은 검정인 어디로 가는거죠? 도착을 입은 검정인 뭐야 어? 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 으어? 설마 아직 임포스터 벌레는 살아있었다 다음은 노다